자 다시 왔습니다 뭐 게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혀있네 여긴 왜 들어온거야 없잖아 아 또 렉 걸려 또 안 돼 또 렉 걸리지마 아아 아 게임 껐다 아 됐다 이제 아 이게 렉이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구나 자 미궁 지하 3층으로 다시 왔습니다 레오리 왕의 무덤 말고 이제 저쪽 여기로 미궁 지하 4층으로 얘는 안잡고 가 귀찮아 길 막으면 여기가 아닌 거 괜히 왔나 일단 잠시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아 활성놈은 좀 다루기 힘드네 코 올리기 이용지하 5층 어 뭐야 나이스 어 보물창고 어 보물창고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난 뭔가 했네 아 나이스다 돈 많이 벌겠다 아 저 왕 아 근데 마나가 좀 부족하니 그렇지 시간이 더 필요해 와우 아하 하arla 좋아 돈 많이 벌고 좋다.. 벌써 이제 1억이 다 되가네 1억 와우 운이 좋았어 오늘 어 부득이 가면 여기 바깥에 여길 바깥에 나가면 그거 있는데 아 얘네 이거 잘 잡아야겠다 그래서 죽으면 안되거든 그렇지 아 이거 잘 잡아야 할텐데 잘 잡아야 해 죽을수도 있으니까 일 좀 나오게 한 다음에 나이스 잡았다 후 휴 그렇지 데미지 잘 들어가 우호호호호 Ost.0 제발 좋 Secret 몸 참고가 닿을 때까지 시간 와 이거 디아블로 1 던전에 이런게 있을 줄이야 자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글로 가기까지는 시간 잠시만요 어우 좋습니다 정말 홀령 걸음 피라니아 홀령 수학 단절 피라니아 회오리 홀령 파괴 9 8 7 6 5 어 여기 어 자 이제 어 왜 이리로 넘어가지 아 이런 글로 또 다시 가야되 어 아유 어쩔 수 없네 다시 가야되잖아 미궁 어 일로 가는게 맞겠죠 아 언제 저까지 다시 또 가씨 그래도 돈 많이 먹었으니까 그정도 감수해야지 1억 1,861만 4,118 골드 됐어 안죽고 깬게 어디야 그치 아 저까지 가야되 길막하는 놈들은 다 죽이고가자 어 여기 아니잖아 아이 아 여기 아니야 에라이 어 내가 왜 여기다 썼냐 아이 잠깐만 이런 이씨 에라이 이리 와봐 너 하나라도 내가 상대해 줄게 어 여기서 어 여기를 안 가봤는데 여기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그냥 요거 먹으러 왔거든요 더 넣을 데가 없어? 그래? 그럼 마을 한번 갔다 와야 할까? 아 여 마을 가면 꼭 그거 되는거 아니겠지? 어 아니겠지 촉이야되는거 촉이야되나? 어 그걸 모르겠네 잠깐만 그걸 잘 모르겠네 설마? 아니겠지 어 그런거 아닐거야 어 어 혹시 모르니까 얘들 좀 갈아 갈아버릴 필요가 있으므로 어 아니겠지 자 아 득템 해야하는데 어? 이거 큐시로 잠깐만 아이 사신의 웃음? 아 흉내쟁이 깨어진 역주 씨 껌정 부의 착즙기 씨 몇 대지 빛이 빛이 잠깐만 호모클로스 아 씨 호모클로스를 자동으로 소환 흠 호모클로스라 호모클로스가 두개가 있네 최대 많아 근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극확 희생으로 진행해 왕자에서는 함께 구멍 뚫려 있으니까 이걸 갈아버리고 더욱 준비 될게 2초마다 잔생을 갈아버리고 어 이게 빛이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 보다 못하네 다 갈아버리잖아 이제 무슨 자식을 사실 냄새 초당만 해보는데 훌륭띠 에이 깨어진 약조 장소물이야 세척 뜯기 야 너 한 손목이 쓰니야 너 쓰는구나 어 이거 써 흐흐흐흐 이건 갖고 있자 흐흐흐 기념으로 기념으로 갖고 있자 이거 아 이런걸 왜 갖고 있지 아 이런걸 왜 갖고 있지 아 자 갑시다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내려가야 야 그게 되는거야 어응 그래피 아주 그냥 겨우집이에요 어디야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도 길이 있네 저쪽도 길이 있고 여기로 가볼까 몬스터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피해책 저쪽도 길이 있네 어 알 수 없는 식으로 잠겼다고?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오 얘네 뭐야 어 그래? 이거 어떻게 해야돼 하냐 어디 가다보면 되겠죠 뭐 어? 잠겨있다고 여기도? 어떻게 해야되지? 쓸데없이 왜 잠겨있냐 여기로 가봐야 여기 방해물 부셔버리고 여긴 열리네 어허 저기 이쪽은 먼저 가야되는게 맞나보구나 마법서? 이게 뭐야 여기 이런데는 열리네 이게 순서가 있나보구나 나름에 어 좀 생뚱맞네 애들이 좀 더 많아야돼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여기다 왜 있어? 어? 진심 널 불태우는 스읍 아 쏘쟈 아 아 어 뭐야 다 돌아봐야해 다 돌아봐야해 반짝이는 글짝 야 실 떨누구만 넣어 실 떨누구만 넣어 이 순간이더구나네 아 불구 아닌것이 아 미궁이 있어 야 근데 잠깐만 일단 여기 다 돌아보자 아까 여기를 못 가봤잖아요 요쪽을 다 돌아봐야 하겠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좀 어떻게 훈련하긴 니 그 꿀린대로 해 어 나 죽겠다 아 아 피 안 찬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건가? 아 피 차는거 봐라 아 먹자 요렇게 어 이렇게 돌아가면 좀 괜찮을라나 다시 가면 어떻게 되려나? 아 아 썸넘 방식으로 잠겨있다 어디 뭐 레버같은게 있나본데 이거봐 안되잖아 왜? 이거 뭐야? 아 피해받침자 아아 잠깐만 어 일단 얘네부터 잡자 와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이것도 피해 어 잠깐만 저건 또 어떻게 열지? 피해받침 대 비슷한게 어 두개를 올렸어? 뭐야 두개 올렸으면 여기도 열 수 있는건가? 아 나왔네 얘네 죽어 오 나 죽을뻔했어요 혈석 어 그러면은 이 혈석을 갖고 여기다 한번더 어 그래? 그럼 이제 여긴 열릴 수 있나? 여기도 안열리네 여긴 나중에 열리나보다 여기도 잠겨있고 일단 어 순서대로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가 있나? 이런거 하다보면 뭐 나오나? 슉슉슉슉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애들을 다 잡으면서 가야되는거 뭐야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안가봤던데 네? 시간이 더 있어야 음 음 뭐지?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하이구 아이고 으음 내가 이거 뭐 못구한게 있었나본데 이거 밑에를 다시 쭉 내려가보자 잘 모르겠네 얘들 좀 잡으면서 가야하는건가 그러면? 귀찮긴한데 미쳤 수 없지 야아 어디있어 아 이거 피? 회복샘을 먹어야 하는건가 혹시? 이건 뭐야 뭔가가 있어 뭔가가 다시 돌아볼게요 회복샘? 이건가? 제가 어디 조건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게 있나본데 탁 돌았거든요 아이 참 저 모르겠대 일단 넘어가자 아 잘 모르겠어 보고신다? 아 오케이 6층 미궁 아 미궁 지하 5층 기억하고있자 아 그렇지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이런데 다 작으면서 가야하는건가? 일부러 다 돌게하려는 제작진의 음모야 어디까지 가야하는거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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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가? 어디까지 가야하는건 kalian 오히려 좀 쓰기가 힘든 그런거 적을.. 여긴데 여긴 적이 너무 적어 딱지만큼 나와 이러면 내가 위험해지자 조금면서 많이 나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.. 미궁.. 야.. 뭐 이렇게.. 여기 안 가본데도 좀 있긴 한데 여기 뭐 가보나 마나일 것 같고 계속 내려가네 미궁 7층 지하 7층 여기 어둠의 군주가 있어야 할텐데 미궁 지하 5층에서는 좀 들어가 보지 못한 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그.. 재감이.. 확실히 재감..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재감.. 천천히 돌자 급한 것도 아닌데 패스를 얻기 위해 나 지금 방금 죽을 뻔했어 죽었으면 큰일 뻔했다 죽었으면 여기서 부활 안 될 수도 있나 내가 여태까지 강한 새끼를 안 불렀었네 여기 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.. 이거 왜 눌렀어 어.. 여기 열면.. 야 너는 뭐야 밑에들.. 길이 있는데? 돌아서면 그들은 사라지고 자신의 숨겨진 노래를 속살로 그때 되면 이슬이 없는게 보일것이 아.. 아.. 그렇지 회사 응 미궁 지하 8층과 몇층까지 있는거야? 저 위에는 뭐가 있는지도 봐야겠는데 이상한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귀찮은 것들 뭐야 이거 대체 내용이 허접한데 눈먼자의 전당 어 야 이거 뭐야 어우 어둑해 여기 이거 죽어봐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어 여기 좀 후달렸다 방금 여긴 괜히 올 필요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으 기운 것 같아 숨겨진 뭔가 이 있는 있을 수도 있어 어 아유 미궁 지하 8층 대체 여기 어둠에 군주가 있는게 맞긴 맞아? 8층까지 있는거 보면 뭐가 있겠지 뭐 1층까지는 뭐야? 미군 9층까지 왔어? 아 또 돌아보자 속아보자 또 특별할 게 없어 넌 누구냐? 어 쟤 뭐야? 허접해 하긴 여기 돌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트리스트로움의 어둠 뭐가 나오겠죠? 여기 또 뭐가 있으려나 속압나? 오쟤 옳지 꽤 길게.. 몰.. 몰다? 어이씨.. 잠깐만.. 이게 뭐야? 처음으로 돌아왔어.. 에이 라이씨 미궁 지하 5층에서 내가 돌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따가 가보긴 가봐야해요 자 9층.. 아 징그럽다 이제 몇 층까지 있냐? 한 100층까지 있냐? 부실해.. 되게.. 컨텐츠가 약간 좀 부실한 느낌 음.. 적 수도 적고.. 적어가 계신다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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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잖아.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.. 탓 시헤펔 시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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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헤 야 이거 몇 층까지 있는거야 대체 미궁 여기 어둠군중 있는거 맞어? 내가 지금 잘못 들어온거 아냐? 뭐가 어떻게 된거에요? 차가운은? 와 얘 세다 동치 세네 어디 길고 있다고야 어 여기도 길고 오 세지 혼자서 다 하자고 헐 좀비견 야 뭐야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야 뭐 여긴 또 저기 없어 그치 뭐 확 튀어나올라나 야 이게 뭐야 대체 뭐 쟤가 혼자 다 잡네 야 니가 가서 잡어 아 정말 이거 짠나네 니가 다 잡어 어 그래 오 세다 그래 오 세다 오 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미친 개 황 포르 포스트잇 포스트잇 아 뭐하나 안해 뭐야 얘네 뭐야 아 대체 이거 어디까지 놀아야 하는거야? 아 힘드네 어 무안은 아니겠지? 아 천대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니가 마무리 피니시 해라. 사람 지치게 만드네. 니가 잡아. 아 죽었어? 헐. 뭐지? 아니. 야 여기는. 지도가 이게. 어 이거 지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. 이거 끝이야? 미궁? 아. 보스? 야 여기 미궁 끝인가? 아닌데? 여기 뭐가 있나본데? 어이. 낭패네. 아 정말 힘드네. 끝나기하네. 여기가 그건가 보네 아 뭐야 대체 얼마나 도로 가야 여기 애들이 좀 많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혼자서 쟤를 잡았어? 아무래도 여기 5단이라고 해도 마, 마이 갔다 와요 어둠의 존재들에게 바쳐줘야 야, 쟤쟤 어둠의 존재들이 바라는 것은 아, 이거보다 이거보니까 그래픽, 어우, 눈 아파 야아 최고참 반지 이건 뭐야 민첩사 야, 이 민첩사 아니, 왜 저런 쓰임이 같은 이건 이건 뭐야 희한 희한 희한한 템들이 있네 응? 이거는 왜 이걸로 안 갈아줘? 아, 이거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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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한 건가? 희한 뭐지 이 템들은 모아두면 좋은 건가? 뭘까? 이것들은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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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그냥 프리어 버리고 갈 그, 페이크 아, 알 수가 없네 희한 야, 뭐야 어떤, 야, 그냥 미국 14층 가까이 하냐? 아, 잠깐만 저쪽 안 가보긴 했는데 에이 가보자 아이씨 꽁으로 되는 게 없구나 어, 끝이야 아잇 하아, 정말 너무하네 야, 어디가 지금 아잇 짝꿀놈들 어? 어, 니가 다잡어? 어 어, 되게 세 흐흫 빼빼 엗 아무리 영원히 뭐 너 鐵 왜 그것도 어..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꺼지고 니가 다 잡어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맵 재탕 좋구요 어 야 쟤 뭐야 니가 잡아 니가 잡아 에라이 상어만 줘 니 꼴린대로 완전 싸지고 하아... 잡어 에라이 15층 아 잠깐만 위에 뭐 있다 몇 층까지 있냐 대체 힘들다 평범해 너무 감성팔이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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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 혼자서.. 혼자서 맞짱 닫아 키도 안 닫아 심지어 에라이 오우 그렇지 어 됐다 부정한 재단 야 잠깐만 미궁 지하 15층까지 와서 부정한 재단에 특수한 데 왔네요 뭐가 있다 니가 혼자 다 잡어 니가 잡아가서 도와줄게 많이 운다 애들 좀 오 저 안에 뭐가 있나본데 위에 오 그러네 뭐야 깜짝이야 오 죽을뻔 했어 밑에 무슨 책 라자로스 책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저기로 워프가 되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어 여기다 재단을 뭐 하는거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가서 뭘 모아와야 하나 이게 열려 안 열리네 아 이거 뭐야 부정한 재단 아 라즈를 써 가지고 ya hee 와 와.. 단수 낮춰서 하긴 잦았네 잠겼어? 음.. 그래 니네들 방식으로 해줄게 아.. 휴.. 뭐해 쟤네 오! 죽으면 안 돼 오 잡았다 잡은거야? 오 아 이거 디아블로 1 엔딩이잖아 야 이거 20.. 20년만 해보는거야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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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동안 그러면 어디다 끼는데 샤프팅 샤프팅 220 220 120 120 지금 내가 보석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황실도 봤지 돈 많으니까 일단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엉지 어 두 개 낄 수 있네 여기다 두 개 끼자 그럼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게 좋겠습니까 응 그럼 이거는 되나? 아 머리통에 박을 수 있구나 어 원래 반지에 이런 전설 보석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모자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엄청 무서워지겠구나 그러면 애들 상대할 때 그러면 애들 상대할 때 이제 해봅 결필 둘 넉 넉 넉 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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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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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ntucky. 안녕. 돌자 소비용품 야 라말 라말 처음 먹어보네요 시즌9에서 아 거지다 거지가 따로 없다 오오 이렇게 시즌9에서 잠시만요 아직 안되고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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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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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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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Nice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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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그 이주님이시라 어서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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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넌 맷집 세네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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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거야 불카투스 불카투스 재감 재감이 없는데 말이요 불카투스 저거 수술을 불카투스 이 불카투스 반지를 활력을 날리고 재감 그렇지 재감을 날리는 거 뭐야 뭐야 홈? 홈? 아니야 아니야 재감하자 아니야 아니야 재감하자 이 불카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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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 불카투스 이 불카투스 이 불카투스 이 불카투스 이쁘다 후으으으... 아니야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홈 말고 어이씨 재감 나오는 거 맞아? 나우는 거 맞는데? 야... 어 너무한 거 아니요? 재감을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 이제 나왔네 그래 이걸 껴야 돼 좋아 일단 공허반지는 좀 갖고 있고 아니야 얘는 다른 거 키우지 않을 생각이니까 롯뚜기 때 뭐 나중에 카나이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빌땀 와 아 아 대균율 두번째 도는 거네 어 50 털 수 있는 건가 경험치가 엄청 잘 올라가네 11단계 그냥 드시는구나 어 이거 되게 쎄다 죽으면 민폐야 미지가 약간 들어가네 저도 미지가 약간 들어가네 저도 제가 박았으니 좋은 반지 하나 얻었어 오우 두개 빨리 잡으시네 아이고 죽었다 이제 좀 확 들어가야 해서 자 방송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애청자분이 안계셔서 말을 잘 안하고 있었는데 어 맵이 되게 단순하네 와 뭐 대균형 50단도 이렇게 팍 빨리빨리 돌 정도면은 어우 와우 와우 200레벨 됐네 아 나이스 간격 지금 로드lik 왈 와하alk minister 젊은 jagman 활 강한자의 파멸 강한자의 파멸을 지금 안 끼고 있는데 강한자의 파멸 강한자의 파멸 저렙대만 쓰는 거구나 강한자의 파멸을 써야겠네 저립 때 쓰는 거였구나 이걸 빼야되겠네 웬만하면 이걸 빼고 이거를 강한자에 파멸 서리의 심장 어우 만 퍼센트 10% 이거 진짜 미세공창 안 쓰는 거 같아 안달이 독발 시점 오염된 둥지 오염된 둥지는 이미 했고 나친도가 나왔네 나친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나친도 내가 쓰는 거 맞나? 아니네 나친도 내가 쓰는 거 오염된 둥지 이거 오염된 둥지랑 다 갈아버리면 되고 죽은 영혼은 저거 안달이 이게 두 개 이거 그냥 요술사한테 줘야겠다 요술사한테 두 개 이런 건 다 접 추종자 추종자 용혼 다 여기다 나와야겠다 알겠지? 알겠지? 극화 극화 극기를 올리면 되네 활력 진화 이런 속도 활력을 좀 올려야겠네 방어 세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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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지원 방역 피해 적중된 세면력 적중된 세면력 적중된 세면력 회복을 하면 얘한테는 지금 피가 아니야 적중된 세면력 회복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어 자완성보다 마음속을 안 했겠지 아니다 어 킥피파편 네 어... 한번 써보자 반지 라쿤바 신발 어깨 장갑 세트 장갑 그정도 물건은 많이 붙여요 또 또 만나죠 화편이 부족해 아라키르 아라키르는 우상족 거미... 아 거미부두구나 횟수기 쓰는 건가 없애버리고 오염된 둥지 오염된 둥지를... 아 오염된 둥지를 쓰기 쓰는구나 신성으로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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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207 벌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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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끝에. 와. 와. 요즘은 17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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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균 이 균 이 균은 이 균장은 이 균장은 이 균장은 지금 이럴 와우 와우 디아 이쁘다 아 디아펫 아 너무 갖고 싶다 저거 영영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와우 와우 단독 아 설마 이 그 단독? 아이 그 단독 아니네 아 또 렉 걸렸네 징그럽게도 렉 또 걸린다 아까 괜찮다 또 렉 걸려 왜 다행이네 영상은 먼저 어 뭐야 아 아 아 진짜 또 렉 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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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 단독이 나와야 하는데 손 안 나와서 멧돼지 사냥꾼 눈동자 만지 아발리움 라이칸다 안 쓰고 아발리움 라이칸다 79개나 모았었네 정말 용감한 분이시군요 무엇을 얻게 될지 보고 싶어요 아 아 유물 이런거 다 팔아버렸네 좋은 동료가 생겼고 적도 그만큼 강해지겠지 어떻게 훈련하는게 좋겠습니까? 언제나 명예입니다 요술사를 고용해야지 아니 이걸... 와... 5대 양의 왕국군, 망자의 의상, 명호, 지옥불 벌써 이렇게 다 만드셨네 집중자재 대균 조심해서 다녀요 와... 어떻게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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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야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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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53분 시간이... 참 시간이 빠르구나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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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.. 고맙습니다. 범친은 엄청 올라가네요. 200대니까 지금. 쫓아만 다니는 수준입니다. 이 정도는 60단도 가시겠네. 도움을 봐봐. 와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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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플러스 1 로 했구나 플러스 아 어른던 자꾸 플러스 플러스 그 일본식 발음을 일제 잔재 활력을 오늘 운명의 변신을 믿어 짓는 것 같다 딸라 손 뭐야? 그런 게 나을 수 있었다니 아직은 살 수 없어 주님하사... 아니 저 주님하사인가? 뭔가 나온 것 같은데 마수 나왔고 또 나왔네 왜 이렇게 주님하사 해골 게임 주님하사 736 이건 마수 지능 아니면 이 마수를 걔한테 줘야겠구나 아 아스프의 생명 맹신 지능 성자 아추? 아이고 오랜만에 성자 아추 이거 괜찮은 게 나왔네 이거를... 걔한테 줘야겠다 마수 마수 마수를 카나이 돌렸나 아 아 자 보통만 제가 보고싶다 아 정이 두기다 아 정이 두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맥뚜 와우 오 재채기 오 재채기 오 재채기 아직 안되겠다 우와 와 엄청 빨리 좀 강아지의 밤 균형 수호자 중 B25% 증가하면 이걸 또 올려야 하는데 대균 연령이니까 같이 올려야 해 좋은 게 나와야 하는데 딱 보니까 성자 압추랑 그거네 어 이거 퍼지는 못 넣어 그걸로 있네 뭐였지 복합부분 복합부분 지금 쓸데없게 아니니까 없애버렸어 준위마사? 준위마사 나오는데 결빙석 결빙석이라 아 준위마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같은 클램분이신가 보구나. 아 이게 곤 아 일균이신 히힛 히힛 아 그 저기 아 만렙 찍어주기 위해선 아 속이신거 아 아 이거 고양이 식스구나 아 이제 고양이 식스는 뭐 문제없이 둘 수 있는데 저도 어 균현술자 거기있나보다 아 캐릭을 하나 아 시즌 캐릭을 하나 키우셨는데 아 또 하나 키우신 뜨다라는게 되긴 되는구나 뭐야 하 참 희한한걸 많이 준다니 가주니 가주니 아 가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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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히힛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자 재판소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디아블로3 이번에 시즌9 부두술사 빛이 세트입은 홀령 홀령부두 하고있습니다 아 시간이 더 있어요 시간이 더 시간이 더 시간이 더 언제 3억씩 모았냐 아 아까 수수께끼리 그거를 12단에서 돌아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언제 3억을 모았대 천만 백만 천만 억 3억 맞니 아 아 아 아 라면이 땡긴다 자야 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법사가 폭망했다 또 나왔네 이거 주님하사 4세트 우상족 재사용시간 8초 동안 소환수에게 받는 피해 1500% 주님하사 4세트 주님하사 4세트 주님하사 4세트 주님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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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앵막이는 되게 자주 납니다. 어? 의신용 칼? 어? 의신용 칼? 어? 의신용 칼? 어? 의신용 칼? 음 좀 더 도시는구나. 아 레벨이 만일 조금씩 찍으니까 계산이 좋은거다. 아 내가 피가 되게 약하네. 찍으시겠다. 와 이거 찍으셨네. 시간이 더 있어야 해. bandnccb 아 n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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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키사쿠아... 나이스...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하나의 키사쿠아틀... 그렇지? 영상으로 인사해... ij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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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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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이 부족해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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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마칼리스 코드 뼈칼리 뼈칼리스 코드 뼈칼리스 코드 지금 뭐가 없지 내가 아리아 살점 아리아 살점 성수 아리아 살점 성수 아리아 살점 성수 고잉 내가 9단을 넣을 수 있지 8단 35단계는 되는구나 마우스 우측 키를 거의 쓰잘려놨구나 아 왜 이렇게 됐지? 아 왜 이렇게 됐지? 치즈 봐봐 중독독독독 ㄷㄷ 히힛 ㄷㄷ ㄷㄷ 수고하셔야 해요 수고하셔야 해요 돌아가요 아직도 있어 있어 알아요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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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은 분들이 안 계신데..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